최재중 pojaw 시작 근데 그때 진짜 귀여워 나도 그때 생각나 그때 진짜 많이 밖에서 그냥 놀아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고 맞아 17일 기회전 시인 출다고 8주년 당대ued 카이크볼도 스타일로 왕시 화이팅 16년 이젠 일본 유튜브에서 만난 모든 요즘 최고의 한틱차가 바닷가 우리 지하철 타고 우리 제작진이 놀라워 가지고 우리 제작진이 놀라는데 맞아 맞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방송 그걸 지금 하면 우리 같이 느낄 거야 형 그때만 할 수 있는 사랑이지. 그렇게 해보자 우리 막.. 곤장춘에서 꼭 그렇게 해보자 우리 세븐대 곤장춘! 아키다크 싸움 위에서 그때 우리 형 우리 팀 많았어요 아 산 위에서 책상 만들고 책상 만들고 신대에 도착했고 무스터나무 맞아 그거 진짜 예뻤어 그리고 우리 거기서 같이 붙였던 멤버들 기억나셨나요? 동생이 동생이 우리 막 만든다고 막 진짜 재밌게 됐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각자 하나도 안 맞고 막 아직까지도 안 맞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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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타이틀한 사람往事 랩크 랄는 역시 공개의 흥이 특히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의粉쌤가 어디서討論 여기 있는지 진으로 해요 사업을 받지 맞아 맞아 싸웠었어. 아 그 히트 동생 틴고? 게임 그게 돈이었을걸? 나 어떡해. 아니 몰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이제 돈 바꾸는 게 있어서 맞아 맞아 맞아. 어 돈 다 쓰고 바꾸자 했는데 이제 막 뭐 뭘로 막 내가 막 포샤니 뽕뽀를 이만큼 내가 전자산 주고 살게 근데 한 다음에 우리 돈 없어. 뭔 상황인지 알려줘. 뭔 상황이 아니야. 뭔 상황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쓴 데 근데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돈 쓴 거를. 야 돈 싱기지 말자 우리. 영수증을 줘야 돼. 영수증을 줘야 돼. 야 우리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밌게 하자. 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밌게 하자. 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난 무서워 죽겠어 여기. 아니 돈 줄게 돈 줄게. 아니 돈 줄게 돈 줄게. 카운트 세븐틴 문 사우자. 내 입무 신의 흑암 밭도 진짱을 치래. 근데 돈 줄게 돈 줄게. 얘들아. 4번 방에 한 번만 모이자. 우리 애들 다. 응. 어 얘기할 거 있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뭐 같이 놀러 온 거잖아 우리. 좀 편하게 그냥 마음을 자체를 경쟁 이런 거 말고. 같이 놀러 왔다라는 마음 가지고 가지고. 서로 좀 재밌게 놀고 좋은 추억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 게임은 게임일 뿐. 그래 미안해. 서로 이해하면서 재밌는 그림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게 하나 있을 거 아냐. 근데 이 원싱의 흑암 밭은 사실은 한 6년간의 흑암. 종이. 자세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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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즉. 저학을 나눠서. 즉. 즉. 너무igerly. 그럼 지금도. 그 다음 멤버 너는 안 닿아. 자세히 이야기하거나 했는데. 나는 방에서 하는 건데. stacking. 다시 그러면. 또 안 돼야. 즉. 진짜로 프로뽜고 마지막 brasile. 나님도 fulfil 씀 공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